이리와 함께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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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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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집에서 닭다리살을 이용해가지고 오븐 닭다리살 스테이크 한번 준비해봤고요. 안에 감자랑 칠리 머사드 소스까지 버무려가지고 엄청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계란후라이 같은 경우에도 오리지널맛, 대파맛, 고추맛, 치즈맛 이렇게 4가지 맛 준비해봤고요. 함께 먹을 양념치킨이랑 진짜장, 그리고 짜장만 빨을 수 없는 총각김치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와, 지금 진짜 맛있는 냄새가 엄청 올라오는데 얼른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제일 큼지막한 살로 한입 먹어볼게요. 와아... 와앙... 칠리 소스의 달콤함과 레몬의 상큼함이 합쳐져서 산미가 엄청 풍부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감자도 맛있네요. 오리지널 계란후라이. 치즈. 치즈. 이렇게 진짜장에 싸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요 하얀치킨은 먹어서 찍어먹을게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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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크리미 오일 소스. 오일 소스. 오일 소스. 너무 잘 어울려요. 오일 소스. 이렇게 남은 계란 후라이는 닭다리 스테이크 싸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오일 소스. 꾸덕꾸덕한게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음. 청양고추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추냉이. 청양고추가 느끼함이 집어져서 간이 딱 맞아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거 진짜 맛있네